서울시가 올해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와 우수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도서관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운영되며 소통과 포용의 언어인 한글이 서울을 품는다는 의미에서 한글 서울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한글을 빛낸 인물 28인 전시와 차별적 언어학술토론회, 세종대왕 시민꽃받치기, 시민들이 포용과 배려의 언어를 공유하는 다다다 발표회 등 한글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